그냥 막 화가 나서 팍팍 찌르거나 이렇게 했다고 하면야 분노의 표출인데 뭘 두 번이나 그었잖아 이거는 축적된 형태의 어떤 의도가 있는 2018년 10월 12일 목요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 영상 10도 비트로 평소보다 떨어진 쌀쌀했던 날씨 112 신고센터로 한 통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희 엄마가 외출을 했는데 어제 저녁 8시쯤이요 네, 누굴 만나러 간다고 하시고 나가셨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집에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고 있어요 실종된 엄마는 40대 중반의 현 씨 그녀는 수요일 저녁 한 남성을 만나러 그 남자의 집에 간다는 말만 남긴 채 외출을 했고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다고 따른 말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고 그의 주소지 울산동구의 한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40대 초반에 남자가 문을 열고 나왔는데 처음엔 현 씨를 만난 적도 없고 자신의 집에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느낌이 왔습니다 뭔가 불안해 보이는 남성 그 모습이 수상한 경찰은 일단 남성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범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런데 경찰이 제일 먼저 감지한 것이 있으니 바로 냄새였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니까 불쾌한 냄새가 코를 확 질렀습니다 그래서 방을 확인 후에 욕실로 갔는데 거기 바닥에 다량의 혈흔과 심하게 훼손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목도 불리하기 위해 이미 칼로 수에 내리친 상태였습니다 현장에서 사체 훼손에 사용된 식칼과 접이식 톱이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긴급체포된 남성 그는 왜 현 씨를 살해했고 사체를 송기한 것일까? 배를 절개한 건 몸통을 두 부분으로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신을 나눠서 야산에 묻으려고 훼손했습니다 무려 3시간 가까이 현 씨의 시신을 절단하려고 했던 범인 남자의 성 역시 현 씨였습니다 그는 사망한 현 씨의 남동생이었던 것입니다 울산 동구에서 벌어진 토막살인 사건은 그렇게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사건은 지난 2018년 가족 간에 벌어진 끔찍한 사건입니다 실종된 40대 여성이 있고요 누군가 만나러 간다고 했지만 이게 바로 남동생이었고 남동생 집 욕조에서 토막난 채 발견이 됐습니다 어떤 것들을 지금 살펴봐야 되는 사건일까요? 사실 매우 좀 특이하죠 이게 내연녀 내연남 이렇게 하면 지정이겠다 싶은데 이게 남동생이란 말이에요 남동생이 그럼 이제 가족 간의 어떤 갈등?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시신의 해선 정도가 너무 심해요 물론 이게 이제 유기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사실은 배 부위를 절개해 놓고 소위 말하는 이게 목의 절차 두 번이나 그은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은 진짜 죽이려고 굉장히 감정 상태가 높은 형태로 살해를 한 거죠 그리고 실혈사 완전히 죽인 것도 아니고 피 흘리는 데 놔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어떤 일종의 복수심 아니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높은 상태일 수 있는 거죠 칼로 예를 들어서 목을 지금 찌른 것이 있는데 그런 범행 심리하고 목을 이렇게 말 그대로 그은 것 두 번을 그은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목을 찌른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그렇게 높은 물론 일종의 의발적인 아니면 일시적인 분노라고 보면 절차 목을 두 번이나 그었잖아 이거는 축적된 형태의 어떤 의도가 있는 죽어라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어떤 장기적으로 아닌 뭔가 있는 감정적인 선이 있는 거죠 그냥 막 화가 나서 팍팍 찌르거나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일시적인 분노의 표출인데 목을 그었다 절차 그로 인제 피가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축적된 분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가슴 쪽에 다발성 자체형도 있었어요 이것도 역시 막 팍팍 찌른 분노의 그렇죠 그런 형태가 되죠 분노와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이 사체에는 네 이게 특이하게 목을 조르고 또 그은 거는 목을 조른 것도 있고 그은 것도 있다는 거는 어떤 한 번 더 동작이 있는 거잖아요 액살 그러니까 목을 졸라서 죽인 것이 아니라 목을 조르면서 고통을 주면서 절차 자창 나타나는 거니까 두 가지가 다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몸통을 배를 절개하기 위한 것은 몸통을 두 부분으로 나누기 위해서였다는 본인 진술이 있었습니다 시신을 나눠서 야산에 묻으려고 했었다라고 하는데 잘려진 부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좀 큰 대목대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또 배까지 절개를 했어요 필요 없는 짓을 한 거죠 의미가 있는 배를 절단하는 건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것일까요?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일시적인 분노보다는 특정한 형태의 분노가 거기에 나타나는 배 절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사지를 절단하거나 그런 거는 사실 훼손해서 유기의 편리성이라고 하면 배를 절개한 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이 노출된 것이다 이게 볼 수 있는 거죠 장소가 또 본인 집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본인 집 같은 경우에는 내가 범행 장소로 선택을 여기서 해야겠다라고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거주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가족사인이라고 하면 가족사인이라고 하면 부담이 되지 않겠죠 거기는 피해자나 가해자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끌어들이기 자연스러운 공간이고 그렇죠 만약에 전혀 모르는 사람을 자기 집으로 끌어졌다 하면 부담이 되겠죠 여기는 자기 누나라고 하면 오는 거야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알리바이 문제가 없는 거고 그런데 거기서 그게 했다는 건 그 정도로 뭔가 해야 될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 분노의 수준 아니면 감정의 수준이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 CCTV도 있고 목표차도 있는 수 있기 때문에 또 저녁에 아마 피해자가 갔습니다 계획적 살인하고 우발적 살인을 좀 봤을 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발적으로 죽였는데 계획적으로 유기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자 대체 동생이 누나를 살해했던 이유 무엇이었는지 사건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나를 살해하고 터막 낸 남동생 끔찍해 보이는 그는 주변에선 성실하고 좋은 사람으로 몰렸습니다 본사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직원이었는데 얼마나 성실했으면 본사에서 정직원으로 스카우트 했겠어요 근면 성실했던 남동생은 왜 누나를 살해한 것일까 경찰은 살해 동기를 수사하기 시작했고 남동생은 경찰 최초 진술에서 돈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살해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금융거래 조회 결과 실제로 남동생이 누나현 씨에게 돈을 지속적으로 빌려준 것도 확인됐습니다 남동생이 아파트를 남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동안 약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누나에게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누나가 그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동생이 누나에게 돈을 대주고 있는 상황 누나는 분가에 있었고 장애 등 생업에 문제가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니 둘은 의붓 남매 사이였습니다 대체 동생은 왜 의붓 누나에게 돈을 지속적으로 보낸 것일까 이 수상한 자금 흐름은 6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몇십만 원으로 시작된 액수는 점차 백만 원대가 됐고 나중에는 천만 원 단위가 되어 총액이 2억 원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그 다음에 더 많은 돈을 달라고 했고 또 와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저도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때 그 일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끌려 다니진 않았을 겁니다 그가 말하는 그 사건은 무엇일까 경찰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범인의 자백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약 6년 전 현 씨는 의붓 누나의 딸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도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의붓 누나가 크게 분노했는데 이후 일이 이상하게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의붓 누나는 그 일을 빌미로 잡고 돈을 빌렸고 돈을 갚지 않으며 이후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라고 협박을 했다고 했습니다 점차 커지는 액수에 힘든 상황에 빠진 범인 살인사건이 있었던 2018년 10월 11일 오후 8시에 그날도 의붓 누나는 현 씨의 집으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3개월 전에 마트 외상값 300 자동차 수리비라고 100 가져가더니 이번에도 150만원을 요구하면서 너는 내 빨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우발떡으로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격분한 남동생이 바닥에 있던 누나를 덮쳐 누른 후 목을 힘껏 조르고 몸을 누른 상태에서 싱크대 하단에 있던 칼을 꺼내 누나의 가슴을 수에 찔렀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그만해라 119 불러라 내가 자살 시도하다가 생긴 상처라고 얘기할게 라면서 외원했지만 피해자는 이미 뒤졌다 끝났다 라고 말하면서 누나의 역살 부위를 잡아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에 목 부위를 칼로 그은 다음에 차체를 은폐하려고 칼과 톱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머리를 분리하려던 차였습니다 충격에 충격을 더하는 반전이 있어서 이게 이제 이 둘은 사실은 그러면 피가 섞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말하자면 이게 흔히 말하는 혈연이 아닌 거고 과정을 보면 이 누나라는 사람이 동생을 소위 말하면 빨아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부분은 이 누나의 딸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질질 끌려다니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본인 입장에선 큰 약점으로 그렇죠 약점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몇 천만 원 빌리고 마는 게 아니라 벌써 2억 넘게 계속 뜯어냈잖아요 그러면 이 흔히 누나의 행동에는 그것도 6년 동안이나 이건 사실 의도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해 안 되는 거죠 딸, 내 딸이에요 어쨌든 동생이에요 결혼해서 내 딸을 이렇게 했는데 성적으로 했는데 신고를 안 할 수는 있어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돈 갖고 와 계속 이 말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내 빨대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진짜 그렇게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6년 동안 했다고 하면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죠 그랬으리라고 봅니다 6년 동안 했다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의 심리가 어머니로서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제가 그런 거죠 혹시 딸을 이용해서 소위 말하는 뜯어낸 거잖아요 왜 이런 의심을 하냐면 전에 저희가 갯바위에서 남편을 죽인 모자 같은 경우에 딸을 상대로 성매매 이런 걸 시켜서 협박을 해가지고 돈을 뜯어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10대 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수사가 진행이 돼봐야 하는 건데 결과는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의문스러운 부분이라는 것만 지적을 하고요 본인 진술입니다 공격 상황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가슴을 일단 찔린 상황에서 피해자가 내가 자살 시도를 한 걸로 해줄게 너무 구체적이에요 가해자가 생각해냈다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비슷한 류의 얘기를 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가 살려고 지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제 범인은 그러기는 싫다 이미 끝났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감정상태가 두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끝났다는 거는 죽일 거다 날짐을 내가 이 사고를 할 테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 범인은 또 빠져나가려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예 이제는 그어버렸다 예를 들면 잘못했다 살려만 줘라 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 게 본인의 싸웠던 6년간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들렸을 수 있다 또 날 속이려고 하는구나 뭔가 날 속이려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전혀 상반될 것 같은 찌른 것과 그은 것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유 한 사체에 설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왜 배를 갈라갖고 그 부분도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것도 분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배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배를 갈려고 장기를 꺼내고 이런 경우에 몸무게를 줄기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사실 굉장히 번거롭고 웬만하면 안 했으면 하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그걸 굳이 한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이 피의 대상에 대해서의 생각이 좀 반영이 된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건 전적으로 범인의 입장에서 재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2심이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2심 판결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하였다고 하여 이미 세상을 떠난 피해자가 피해의 감정이 완화되거나 없어질 수 없을 뿐더러 피고인과 유족 사이 신분관계 합의된 내용 등에 비추어 유족 또한 피고인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원심과 비교하여 피해자의 선처 탄원이란 변화가 있는 점 등을 보태워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라면서 1심에서 27년이 2심에서 25년으로 가명되었습니다 이거는 2년 깎은 거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애매하게 2년 깎은 건 그건 천만 원 이거는 왜냐하면 가족 탄원이잖아요 가족 탄원은 탄원이 아니죠 가족 합의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결합 가족이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 부분에 왜 27년이 선고가 됐는가에 대한 걸 봐야 돼요 분명히 이 상태로 죽이고 토막 낸 건 굉장히 이건 무기증에 가깝죠 그런데 이제 판사도 생각한 거는 왜 이 사건에 이렇게 됐는가를 봤을 때는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 사실은 6년 동안 자기 동생을 그것도 의부 동생이지만 빨아먹은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판사들은 여기에 판결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형량에는 분명히 녹아 냅니다 이 상태로 하면 사실은 이 정도로 사람을 죽이고 토막내고 했다고 하면 전혀 다른 가족이 아닌 경우는 무기증형이죠 이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1심하고 2심에서 2년이 준 차이일 수도 있는데 2심 판결문 내용에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는 어떻게 이 피해자인 누나가 동생을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있었냐 이 내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2심 내용에 그렇죠 그거는 이 범행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범행의 동기는 동기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반영이 그만큼 됐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형량 내용이 저는 이제 최근에 봤던 사건 중에서 이게 또 정서적으로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물론 범행도 굉장히 끔찍하지만 어쨌든 가족인데 누나의 딸을 성적으로 그렇게 하고 누나는 또 그걸 이용해서 동생 그렇게 하고 그걸 또 죽이고 이게 너무나 좀 충격적이었던 사건입니다 이런 가족관계라든가 이런 관계에서 깊이 좀 생각해봐 형량이나 범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잔인하지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건 같아요 저는 이제 피해자 딸이 또 생각이 나는데요 6년 전에 자신의 새로 삼촌이 된 사람이 자신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도 충격적이겠지만 이 지금 재판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삼촌의 범행을 엄마가 알고도 이를 6년 동안 이용해 왔다는 것도 알게 됐을 테고 그리고 이미 또 엄마는 세상을 떠났고 여러 가지 상처만 계속 남은 재판 결과가 아닐까 싶어서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자 오늘 사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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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